안녕하세요. 외과 임창소입니다. 저는 외과의사고요.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담도, 담낭, 최장 이쪽에 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담낭암입니다.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병 자체는 아주 많은 병은 아니기는 하고 일반적인 질환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담낭, 쓸개라고 하는 담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강의 주제인 담낭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진단 방법과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담낭암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 담낭용종과 담석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담낭은 어디 있는지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담낭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담낭입니다. 간 밑에 붙어 있고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간하고 쓸개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술을 할 때 많이 환자분한테 듣는 얘기가 담낭수술화로 들어갔는데 그럼 최장은 괜찮던가요? 12장은 괜찮던가요? 다른 데는 괜찮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뱃속을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최장이랑 이런 것들은 다 위랑 이 뒤에 다 덮여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쓸개 수술을 할 때 이게 담낭인데 수술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 최소한으로 구멍을 뚫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궁금해 하셔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그걸 굳이 보겠다고 추가적으로 구멍을 더 뚫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담낭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을 합니다. 담낭, 쓸개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담즙이 쓸개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담즙을 만드는 것은 이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고 그 담즙이 이제 식사 중간에 식사를 안 하는 공복 시간에 저장하고 농축을 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담즙 자체가 한 5배에서 20배 정도 담즙 자체를 좀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얘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그 담즙이 이제 12장 쪽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담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에서 담간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하는데 하루에 만드는 것은 한 600ml 정도 생각보다 이제 생수동 한 병 정도 조그만한 거 그 정도는 만들어서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은 제일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개를 뗄 때 담낭 절제술을 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역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낭을 띄어버리면 소화제가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인건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간에서 만들게 되고 저장을 해놓는 데가 없어질 뿐이지 담즙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거는 소화제는 아닙니다. 지방의 소화제는 최장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 그 소화제가 이제 작동을 잘하게끔 지방이 소화가 되려면 다 이제 기름하고 물하고는 안 섞이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컵에다 놓고 막 세게 흔들면 막 뒤섞인 상태로 잠깐은 섞인 것처럼 뿌연 상태로 되는데 그렇게 그런 상태가 돼야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즙이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이제 혈액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담즙 색소인데 그런 색소 그리고 이제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담즙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배설이 되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담낭암은 이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담낭암은 우리나라 이제 이게 작년 말에 이제 그 보고가 된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의 내용이고 이제 2021년도에 암이 이제 등록된 환자분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내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담낭암은 여기서 보면 남녀 통틀어서 9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7,600명 정도 조금 넘게 생기는 암입니다. 이거는 이제 담낭암뿐만 아니라 담관암, 담도암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잘 제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담낭암은 이 중에서 한 2,700명 정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낭암, 담도암은 아까 이제 전체 남녀 합쳐서는 9위 정도였고 남자에서는 10위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빈도가 좀 적은 거고 차지하는 게 1년에 한 4,000명 정도 생기고 전체 암 환자 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서는 조금 흔한데 명수는 조금 더 적습니다. 3,500명 정도 되고 빈도는 한 2.6%로 거의 비슷한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많아서 이제 1.2대 1 정도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수치이긴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담낭암이 어느 정도나 생기는지를 본 건데 남자에서는 한 0.9% 정도 전체 암 중에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여자는 1.4%로 전 세계적인 발생은 여자가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고 빈도는 여기서 보시지만 우리나라는 한 3% 조금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1% 언저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라서 서양에서는 비교적 드문 암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생기는 나라가 칠레, 인도 이런 나라에서 일본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연령대는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70대가 전체 암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는 80대 이상이 한 3분의 1정 30% 정도 그리고 60대가 24.6% 정도로 이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90%는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서 잘 생기는 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이게 199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쭉 담낭암이 생긴 거를 발생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남자가 밑에 파란색이고 여자가 주황색인데 둘 다 전체적으로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암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안 좋은 자료인데 사망통계입니다. 담도암이나 담낭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씩 되는 건지 그거를 조사한 자료인데 2022년도에 아까 발생은 2021년도 자료고 이건 22년도라서 약간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고 2021년 전체 암 발생자가 27만 명이고 이제 암 사망자 수는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담낭암이나 담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발생자 수는 7,600명인데 사망자 수는 그 다음 해인데 5,200명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고 꽤 많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도 이제 발생자 수가 4,000명 정도였는데 2,700명 정도는 돌아가시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3,500명인데 2,400명 그래서 발생수로 따지면 9,12 정도에 해당하는 암인데 돌아가시는 분들 순위로 따지면 6,27이 정도로 안 좋은 암이다. 그래서 예우가 별로 좋지 않은 매우 나쁜 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진단을 했을 때는 전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손 쓸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에겐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강자 포스터에 밥 먹고 배가 불편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안 맞는 증상이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야 되는 암입니다. 담낭암만의 특이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담낭암이다 하는 것 그런 증상이 역시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하고 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약간 배가 이제 조금 윗배가 특히 약간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드물지만은 약간 미식거리고 토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황달이나 또는 몸무게가 이상하게 자꾸 빠진다. 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드물긴 하는데 오른쪽 윗배에 뭐가 만져진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 특히 황달이나 체중 감소 무슨 덩어리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은 검사해보면 대부분은 진행이 돼 있는 그런 단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담낭암을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담낭암은 다른 장기랑 틀려서 수술 전에 조직검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담즙을 모아놓는 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긴 것도 애들 풍선 불었다가 바람 빼놓은 모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담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벽에 뭐가 보인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바늘을 찌를 경우에는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그게 암이면 암을 터뜨려놔버리는 게 뱃속에 터뜨려놔버리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조직검사를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 중에도 그 혹만 어떻게 띈다거나 그 혹을 띈다고 이제 쓸개를 여는 순간 터져나와버리기 때문에 역시 암을 터티려놓고 수술하는 게 많아서 이제 수술 전 수술 중에는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제 수술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는 주로 이제 사진 영상 검사로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복부 초음파 검사고 이제 CT라고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이제 자기 공명 영상 MRI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촬영 페트 CT라고 해서 요새 페트라고 해서 찍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내시경 초음파 검사나 이런 내시경 역행 최단관 조율수 같은 이런 검사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검사를 수술 전에 다 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뭐 담낭함 같다든지 아니면 뭐 용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외래로 오시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나서 이 경우는 담낭함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나 있겠나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이 그런 초음파 검사 이런 거 CT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담낭함 가능성이 조금 많다 그러면 이 밑에 이제 검사들을 MRI나 PET 검사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되겠고 확실치가 않다 그러면 원래 했던 그 정도 초음파 검사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영상검사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CT나 MRI를 찍으면 좀 더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PET도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거를 해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초기는 어떤 검사를 해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 분관할 수 있는 검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그 조직검사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이제 꼭 수술 전에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이제 뭐 담석증 담낭암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담석증 때문에 이제 쓸개 수술을 불편해서 수술을 했는데 조직검사에서 이제 담낭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담낭에 뭔가가 의심스럽다 이제 어떤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쓸개고 그 안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뭔가 보이는데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뭐 담당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래에 오시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납작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일 확실한 경우는 이렇게 간에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거나 이러면 그건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초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형태에 따라서는 그냥 암이 아닌 용종 아니면 그냥 담낭에 있는 염증하고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낭한 가능성이 아까 그런 용종이나 그런 상태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담낭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CT까지는 찍고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CT라고 하는 게 이제 종양이 암이 있으면 그 암이 어느 정도나 이제 파먹어 들어갔는지 범위가 어떤지 또 근처에 있는 장기들 아까 이제 시비지장이랑 당관이랑 간이랑 이런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침범이 돼 있는지 또 다른 장기까지 혹시 이제 전의가 돼 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게 되겠고 CT를 찍었더니 담낭이 요거인데 벽에 이렇게 허연게 이렇게 이제 보이면 이런 뭔가가 보이면 이거는 담낭함 가능성이 배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검사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담낭함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서 띄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식인 거고요 요 옆에 뿐 CT 같은 경우는 요게 담낭인데 요게 간이고 요게 안에 뭔가 이제 파먹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미 조금 진행이 된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요거는 사진만 갖고도 거의 뭐 담낭함이 이제 거의 확실하다 거의 100% 확실하다가 되고 요런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직검사는 따로 안 하지만 이 사진만 갖고도 거의 담낭함일 가능성이 99% 이상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초기가 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MRI라든지 PET라든지 이런 추가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수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느 정도까지 병이 딴 데 퍼진 거는 없는지 정밀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MRI는 MRI는 보통 일반적으로 찍지는 않고요 CT하고 비교해서 조금 비슷한 정확도라든지 요런 게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이 말랑말랑한 조직들 혈관이나 담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담낭의 요 목부분에 이제 있는 암인데 요 담도에 좀 침범이 의심이 돼서 MRI까지 이제 시행을 했고 이제 담도 쪽까지 이제 침범이 돼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MRI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간에 있는 조그만한 전이들 CT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확인하는 데는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담낭함이 지난 게 조금 확실시 된다 그러면 MRI까지 찍고 이제 수술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트 CT라는 겁니다 패트 CT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인데 그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이렇게 빛이 나는 건데요 넣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암이 주로 먹고 사는 포도당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붙여서 이제 만들어 놓고 혈관 내로 이제 주사를 넣으면 그게 이제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이제 포도당을 많이 먹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동위원소 빛이 나는 물질들이 거기 가서 많이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제 이제 담낭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얗게 이제 빛이 그 신호가 이제 많이 잡히는 거를 보이게 돼 있고 이런 여기 옆에 있는 이 뒤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들어가면 정상적으로도 콩팥에 모여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기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안 보여야 되는 장기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아 이거는 암이 이제 그런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암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조그만한 전이가 있나 없냐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담낭의 요 끝에도 이제 이렇게 신호가 잡혀서 이것도 담낭 암이 이제 의심이 되는데 요 밑에 최장하고 이제 잘 검은색을 잘 안 모르시겠지만 대동맥이고 하대정맥이라는 대정맥입니다 그리고 요게 12장 뒤쪽인데 거기에 있는 림프절까지도 조금 멀리까지 이제 전이가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의심을 하게 하는 이제 CT사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멀리 전이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될지 안 될지 또 그럼 이제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이제 수술을 할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담낭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인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이런 게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담낭암을 완치를 시키겠다 하면 수술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얘기는 이제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암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보조적인 항암화학요법 또는 이제 항암치료랑 방사선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치료를 수술하고 나서도 한동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성검사에서 이제 수술이 안 된다 이 국소진행성이라는 거는 그 근처에 이제 암이 많이 멀리까지 퍼져 있지는 않은데 그 근처에서 굉장히 병이 심해서 그 근처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여러 장기를 침범을 했는데 그거를 손을 못 댄다 라고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이성은 이제 멀리까지 퍼진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다시 하거나 수술을 해도 도움이 안 되거나 수술을 또는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존기간을 조금 더 늘려드리고 이제 암이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라든지 다른 합병증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항암치료를 하는데 이제 약간 치료 목적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담낭암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사진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냐 초기냐 아니냐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침범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수술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암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뭐 12지장 이게 이제 12지장인데 12지장까지 침범을 한 경우가 있겠고 또 담낭암 위치가 이 간의 담집이 내려와서 만나는 그 모이는 부분 근처에 있는 경우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다 침범을 한 경우도 있고 뭐 담낭은 벽이 그냥 끄트머리 쪽이 좀 두꺼운데 이 근처에 림프절 쪽으로 막 이제 좀 심한 경우가 있고 담도 쪽으로 좀 심하게 침범이 된 경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국소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옆에 사진은 이제 담낭 벽을 현미경으로 이제 잘라서 봄 사진입니다 이 위에 쪽이 제일 안쪽이고 담낭 안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밑에 쪽이 담낭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보면 이제 점막이라고 하고 있는 층이 있고 담낭하면 보통 여기서 생깁니다 제일 위에 층에서 생기고 중간에 이렇게 옆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게 이제 담낭 근육입니다 이제 수축할 때 짜는 근육이고 그 밑에 이제 장막하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깥쪽 층이 있고 거기에는 뭐 혈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깥쪽 막 장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암이 있을 때 암이 이렇게 점막에만 있는 거 T1A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초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초기가 되겠고 중간에 근육까지 가게 된 경우는 1에 B 정도 됩니다 1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보면 얘도 비교적 초기로 이제 생각을 하는 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뚫고 나간 경우 근육을 뚫고 나갔는데 쓸개 안에 있는 경우가 있겠고 아예 쓸개를 뚫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침범 기피에 따라서 그걸 이제 T병기 이따가 이제 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침범 기피에 따른 이제 기수 암의 기수를 나누는 방법인데 1, 2, 3, 4인데 4는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거는 비교적 초기 그 다음에 2, 3은 이제 조금 진행이 된 걸로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고 이제 그런 수술 전 검사에서 어느 정도 일 것 같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역시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지만 실제 두께는 한 3mm 정도입니다 그거를 한 4층으로 나눠서 그게 사진을 내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층이겠느냐 아니면 세 번째 이상 층이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특히 이 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담낭 암인지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낭 암인지 확실치 않거나 이제 검사는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암은 확실한지 모르겠다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암이라도 좀 초기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쓸개만 일단 뗍니다 복강경으로도 많이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개만 이렇게 띄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띄어낸 쓸개의 조직검사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나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결과가 염증이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경우가 되겠고 암이다 근데 암인데 다행히 초기다 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치료는 근데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도 맞는데 초기도 지난 거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인 걸로 세 번째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두 번째인 경우로 근육을 뚫고 나간 경우까지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암수술이 덜 됐다가 되어버립니다 암수술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잘라내는 게 목적인 거고 어느 정도의 안정거리를 두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쓸개만 떼갖고는 그런 경우에서는 불충분하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검사를 하고 다시 재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진행성 담낭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담낭과 함께 주변 장기 같은 걸 같이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 담낭암은 병이 침범을 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개 안에 조금 있는데 여기 근처에만 조금 초기는 지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담낭을 절제를 하고 간을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절제하는 범위는 별로 간을 침범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쇠개 절제술이라고 해서 간을 한 쓸개에서부터 한 2, 3cm 정도 안정거리를 두고 이제 부분적으로 쇠개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간 절제 범위가 쓸개 혹이 있는데 담낭암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때는 간을 반 이상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 이 구조가 담관이고 간 동맥인데 이 근처에 림프절들 임파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암도 그쪽으로 퍼져갈 수가 있고 초기 담낭암이 지난 경우는 그쪽으로 퍼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꽤 되기 때문에 그쪽 림프절들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확대잠낭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담도까지, 이 담도까지도 암이 침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담도를 같이 자릅니다 이 간 바깥의 담도를 같이 이 정도 구간을 최장 속으로 들어가서 12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최장 속까지 파 내려가서 그쪽에서 자르게 되고 이 간에서 내려오는 합쳐지는 부분에서 담도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간 절제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을 얼마나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관을 잘랐기 때문에 이 담집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 밑에 내려가는 소장을 중간에 잘라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소장을 담관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제일 심한 경우인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게 보이지만 이게 12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담낭암이 있는데 담도도 침범을 한 것 같고 12지장이랑 이쪽에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이 12장 뒤쪽에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최장 뒤에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신호가 잡혔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암이 침범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최장하고 12지장도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장의 머리부분 12지장, 간 바깥의 담관, 간을 절제를 하게 되고 그 근처에 림프절을 절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절제를 이만큼을 잘라내고 나면 이 밑에 내려가는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최장을 연결을 해주고 담관을 연결을 해주고 위를 연결을 해주고 이 경우에는 보통 수술 시간도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수술이 됩니다 수술이 큰 만큼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 담낭암은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에서 기수라는 게 수술 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몇 기냐 그런데 거의 제 대답은 모른다 입니다 초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CT나 이런 거를 찍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3-4mm밖에 안 되는 그 쓸개 벽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는지가 확실치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이게 정상 모양하고 다르게 굉장히 커져 있거나 티가 확실하게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목에 편도선령 같은 것만 생기면 목에 이렇게 몽오리 같은 거 만져지잖아요 그런 게 편도선령입니다 림프절인데 이게 편도선령같이 염증만 있어도 커지는 애들이라서 수술 전에 CT에서 커져 있다고 다 암이인 건 아닙니다 그냥 염증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또 안 커져 있고 정상 크기 정상 크기는 되게 파달 크기 정도 되는데 그 파달 크기라고 정상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안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보가 들어가 있으면 전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CT나 MRI나 이런 거를 찍어도 그렇게 전이가 있는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전에는 몇 끼냐 이러면 거의 모른다 정답이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기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저희가 침범 깊이, T병이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 그거를 1에서 4, 1은 또 A, B로 조금 나눕니다 파먹어 들어간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4는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혈관 아까 간 문맥, 간 동맥 이런 혈관들이 근처에 있는데 그거를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간 담낭 외에 다른 장기를 두 군데 이상 침범을 한 경우 십이지장하고 대장을 침범을 했다든지 간하고 십이지장하고 대장 이렇게 세 개를 침범을 했다든지 이러면 네 번째가 돼버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나 없나 그건 N병이라고 하는데 림프절 전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수술할 때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쓸개만 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초기인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쓸개만 떼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통 되기 때문에 특히 T1A인 경우에는 림프절은 띌 필요도 없이 그냥 쓸개만 떼도 치료가 거의 끝나고 한다라는 거고 확대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림프절을 다 띄어내는데 그걸 검사를 해서 한 개도 없냐 아니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암이 가있냐 아니면 네 개 이상 암이 가있냐에 따라서 0, 1, 2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원격전이 멀리까지 암이 퍼져 있느냐인데 이거는 수술 전에 CT나 MRI, PET 이런 검사에서 담낭암인데 간에 전이가 되어 있다든지 간이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 개도 결국은 담낭에서 떠나서 혈관이나 인프관이나 뭔가를 타고 간에 간 거기 때문에 전이로 봅니다 또 더 멀리 폐에 전이가 되어 있다든지 뼈에 전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멀리까지 가버린 게 돼서 그런 게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0인 거고 그렇게 멀리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한 군데만 수술을 해서 띄어낸다고 이 병이 깨끗하게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기술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서 T, N, M 이렇게 아까 깊이랑 림프절, 전이 이런 걸 갖고 구분을 하는데 아까 1A, 1B든 어쨌든 간에 1이면 1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쪽 쓸개 쪽이냐 간 쪽에 붙었냐에 따라서 조금 또 나누는데 하여튼 림프절에 전이가 안 돼 있고 근육을 조금 넘어까지 가 있지만 림프절에 안 가 있다 그럼 2기 이제 이 쓸개를 뚫고 나갔다 그러면 림프절에 안 가 있어도 3기 초반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이게 벽의 안에 점막의 제일 첫 번째에 있어도 림프절 전이가 한 개라도 가 있으면 그건 3기 B가 돼버립니다 기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담낭암은 림프절 전이가 생기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원격 전이가 있는 거랑 똑같이 4기 후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절 전이가 돼 있어도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굉장히 기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돼 있어도 4개 이상 암이 전이가 된 걸 림프절에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4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수를 나누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정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을 수술한 분들을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나눠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 데이터가 쌓이면 이거는 조금 기수를 올려 있는 게 좋겠다 이거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기수 정하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 기수를 나누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하여튼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기수 나누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 그래서 담낭암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 다른 암들하고 비교해서 상대 생존율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암입니다 갑상선암 이게 이제 쭉 여러 개는 기간별로 나눠놓은 거고 이건 옛날이고 이쪽이 제일 최근 건데 옛날에도 9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0% 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암이냐 싶을 정도로 잘 삽니다 대장암도 조금 높고 유방암도 높은 쭉 이제 모든 암에서 올라가는 거는 보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생존율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는 보이는데 폐암도 올라갑니다 폐암도 굉장히 안 좋았던 암인데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암인 췌장암, 담두암은 이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도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췌장암은 정말 안 좋고 이제 담낭암하고 담두암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데 하여튼 좀 지지부진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를 이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수술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구나 하는 정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5년 생존율은 30%가 조금 안 되는구나 정도입니다 담낭암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안 좋은데 다 그러냐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초기 담낭암 특히 이 첫 번째인 경우에는 95% 이상 완치됩니다 담낭만 띄어도 상암치료 안 해도 완치가 되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90% 언저리가 완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기를 1이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근거고 1들은 그래도 초기고 2부터는 좀 초기가 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초기에서 발견을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검사를 해도 사실은 초기 때 진단을 아 이건 담당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효과적인 게 쓸개는 초음파라는 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좀 자주 하면 담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조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건강검진을 할 때도 꼭 초음파 같은 거는 좀 같이 끼워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담낭 용종이나 담석증 같은 경우는 담낭암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담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보통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어도 2, 3년마다 한 번씩은 종합검진 같은 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있으면 한 1년에 한 번쯤 정도는 초음파 같은 걸로 체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담석증하고 담낭 용종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담낭 용종은 이게 점막이 이제 윤기 튀어나와서 이제 안쪽으로 튀어나온 병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용종입니다 용종인데 용종 형태가 이건 이제 암으로 표시해놓기는 하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용종처럼 보이는데 돌 찌꺼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돌은 보통 딱딱한 경우들이 많은데 좀 딱딱하게 덜 된 경우는 이게 용종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은 크게 종양성 용종이냐 종양성 용종은 벽에서 자라나온 거죠 그래서 양성종양인 선종과 이제 암이 있고 비종양성 용종, 종양이 아닌 용종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암은 아닌 이제 대표적인 게 큐리스토롤 용종입니다 용종이고 염증 때문에 생기는 용종도 있고 성근종증이라고 해서 그냥 벽이 담낭 벽이 좀 두꺼워서 그러니까 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종성 용종입니다 약간 볼록하고 이거는 이제 담낭 벽에서 생겼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쓸개 사진이고요 쓸개를 떼어내서 반을 갈라서 열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렇고 밑에는 보시면 이제 뭐 딱 놀이끼리 한 개 딱 아시겠지만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입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인데 보통 이제 속아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용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얼마나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일 때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했죠 무슨 검사를 해도 암인지 모른다 그러면 언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저희도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옛날 데이터들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보고 아 요런 경우에는 암인 경우가 수술하고 이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아 진짜 암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은 더 높더라 하는 경우는 수술을 권하자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준이 크기가 이제 1cm 이상 10mm 이상 되는 경우 그리고 왜냐하면 악성종양 중에 거의 90% 가까이는 이제 10mm 이상이다 물론 이제 10mm가 안 돼도 그러면 저기 암인 경우가 있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그건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요 나머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작지만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기 있는 거가 되고요 그럼 10mm면 다 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cm가 딱 됐을 때 그럼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되느냐 1% 조금 안 됩니다 실제로 1.5cm 정도 되는 용종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 됩니다 수술을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를 하면 99%는 꽝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병이고 나쁜 병이 아니었습니다고 아까 앞에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막 잔뜩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한 거거든요 자꾸 커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크기가 자꾸 커지는 경우도 이게 이제 암이 아니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또 여러 개인 경우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게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제일 많은 게 콜레스테롤 용종인데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양성 용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찌꺼기가 그냥 들러붙어서 생긴 거고 콜레스테롤 용종이 생기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같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담낭 암인 경우는 한 개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 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한 개가 보이는 경우도 이 경우는 크기가 지금 1.8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모양이 아까 모식도에서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세 많으신 분들 쥐젓같이 생긴 그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이런 애들은 보통 나쁜 게 많이 없고 이렇게 좀 납작한 애들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용종은 생각보다는 조금 있어서 이런 무경성이라고 목이 없는 용종 같은 경우 또 처음에 진단을 받았었을 때 나이가 조금 많은 경우 50세 미만에서 담낭 용종이 처음 진단이 된 경우는 암인 경우 1%가 안 되는데 50세 이상에서 용종이 있네요 없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꽤 돼서 그런 경우에 물론 이것만 갖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보고 크기랑 모양이랑 자라는 속도 같은 것도 조금 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담석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담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수술의 목적은 암이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암일까 봐 하는 거고 조직검사를 하면 좋은데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고 조직검사를 안 하고 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냅두고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냅두고 보다가 아까 진행이 됐을 때처럼 안에 파먹어 들어가는 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건 암이었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는 암도 진행이 된 상태고 재발율도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는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가 되는 거고 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석증인데요 담석증은 흔한 병입니다 담석증이라고 하면 담도에 생긴 돌을 다 담석이라고 하고 담낭에 생긴 담낭, 담석, 결석이 있고 담도에 생긴 돌도 있는데 보통 담석증은 일반적으로 쓸개에 생긴 돌을 얘기를 합니다 담즙에 아까 제일 처음에 담즙을 조금 농축시키고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이 농축이 되게 되는데 쓸개에서 그런데 그 담즙을 이루는 몇 가지 구성 성분 세 가지 구성 성분인데 그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돌이 잘 만들어지는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담석이 있다고 돼 있고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담석이 잘 생깁니다 30대는 한 1% 정도였는데 이게 40대 2% 60대가 되면 한 10% 70대 이상은 한 20% 5명 중에 한 분은 검사해보면 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흔한 병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돌도 있고 크게 단단한 무슨 계란같이 생긴 제가 보면 거의 한 3cm 정도가 되는 담석이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게 여러 개인 경우가 있고 마치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런 애들 또는 별사탕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또 찌꺼기같이 그냥 진흙 물에 개논 그런 형태의 담석도 있고 굉장히 담석의 개수와 모양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자분들마다 다양합니다 이 담석증하고 담석암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이 암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는 암이 그냥 하루아침에 암이 득 들어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이 정상 세포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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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집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이제 이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겼다 생긴다라는 거고 그 이상하게 되는 단계가 점점점점 심해져서 이제 암이 돼버리는 건데 이 그런 이형성에서 암으로 막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이 그런데 이게 담석이 있게 되면 그 담석이 자꾸 쓸 게 염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석 때문에 이 담낭암이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담석을 가지고 있으면 담낭암이 생길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담석증을 치료하는 거는 담낭 절제술 밖에는 없습니다 약으로 해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담석은 색소성 담석이 많고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담석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그 담즙을 이루는 몇 가지 성분의 원인이 밸런스가 틀어져서 생긴 건데 그 틀어지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인데 성분이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옛날에 학생 때 설탕물 녹여 보셨잖아요 넣다고 보면 나중에는 저어도 안 넣고 끓여도 안 넣고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것 때문에 딱딱해지는 게 생깁니다 돌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전대로 너무 안 먹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안 먹었으니까 잘 녹아 있겠지가 아니라 다른 성분들이 늘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딱 세 가지 정도가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물인데 즙인데 어느 거 한 개라도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러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안 먹어도 생깁니다 이게 먹는 거는 똑같이 보통 분들하고 똑같이 먹어도 다른 성분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담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생겼지? 그러면 모릅니다 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방법도 없고 바로 잡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 담석을 약으로 녹이는 거는 그렇게 약으로 녹이려고 하면 굉장히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 고용량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약을 평생 먹을 수도 없는데 약을 끊고 나면 또 생기고 이러는 경우라서 보통은 수술이 안 되는 경우 맞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몸이 안 좋다 이런 경우 그리고 돌이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에서 쓸개를 띄워내는 건데 그 수술을 담석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담석이 말썽을 피울 때입니다 증상을 일으킬 때 담석이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밥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좀 심할 때는 막 배가 아프면서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도 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뭐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낭암 처음에도 뭐 이 증상들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랑 담석증에 의한 증상인지 그거 증상인지 암 증상인지도 구분도 안 가고 이렇긴 하지만 하여튼 담석이 말썽을 피우면 반복적으로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담석이 있으면 다 암이 되느냐 아닙니다 흔하냐 흔하지도 않습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으로 이제 담낭 절제수를 띄었는데 담낭을 띄는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조직검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염증 때문에 수술을 했어도 근데 그렇게 해서 조직검사를 해보면 어? 암이 숨어 있었네 하는 경우는 한 0.1% 정도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흔한 건 아니라서 증상이 없다 담석은 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냥 일단 냅두고 보시죠 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한 1년에 한 번쯤 정도는 초음파를 해서 뭐 이제 뭐 괜찮은지 어쩌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증상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담낭암이 좀 위험성이 있겠다 하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린 큰 경우 또 용종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용종이 먼저 있다가 아까 콜레스테롤 용종이 있는 분들은 담석증이 나중에 생기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고요 보통은 담석이 있는데 담석만 있다가 조금 이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는데 담낭에 용종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용종이 혹시 암이 생긴 건 아닐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담낭에 이제 벽이 두꺼워진 경우 돌이 있는데 담낭 벽이 좀 두껍다 근데 염증이 있으면 보통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데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두껍다 이러면 그게 암이 돼서 조금 두꺼워지는 이런 게 아닌 거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띄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되는 거고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벽이 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 쓸개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경우랑 이 최단간 합류부 이상은 사실 MRI까지 찍지 않고는 모르는 거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CT나 이런 거에서 사진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경험상 이런 경우도 암이 조금 생기는 게 조금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또 역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담낭암은 좀 정리를 하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발생률이 조금 느는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게 수술을 해서 띄어내는 치료가 필수적인 치료인 거고 그런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것 같냐에 따라서 수술을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 많이 띄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우가 매우 나쁜 암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담낭암이 이제 동반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담낭용증이나 담석증이 있을 때에는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서 띄어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는 이거는 여기에서 띄어내는 거